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이것은 지난 3분기 회사에서 실적 발표할 때 바이오시밀러 개발 현황에 대해서 발표한 자라입니다. 2030년까지 매년 1개 제품 이상 후속 바이오시밀러 허가 완료 예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했구요. 여기 보시면 램시마 SC, CTP17, CTP16, CTP39, CTP43, CTP41, 고울다공증까지 매년 2030년까지 1개의 제품 이상 후속 바이오시밀러를 허가 완료 예정이라고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데일리 왕해나 기자께서 CTP42, 여기 지금 회사 발표 자료에는 없는 CTP42에 대한 이데일리 기사가 나와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임상 3상 개시, 이데일리 왕해나 기자. 셀트리온은 안과 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성분명 에블리버셉트, 바이오시밀러 CTP42의 글로벌 임상 3상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임상 3상은 오는 2022년 하반기까지 총 13개국의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CTP42와 아일리아의 유효성, 안전성, 약독학 및 면역원성 등의 비교 연구를 진행하는 시험이다. 아일리아는 미국 리제네레론이 개발한 블럭버스터 안과 질환 치료제로서 황반변성, 당뇨병성, 황반부종 등의 치료제로 사용된다. 리제네레론, 성체 치료 개발 만든 회사이죠. 아일리아의 글로벌 매출 규모는 2019년 기준 8조 5천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 기준으로는 더 늘어났겠죠. 한 9조원. 셀트리오는 2030년까지 매년 1개 이상의 의약품 허가를 목표로 CTP42 개발에 나섰다. CTP42는 올해 상반기 EMA 승인이 예상되는 CTP17과 현재 글로벌 임상 중인 CTP16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CTP39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CTP41 프로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3 스텔레라 바이오시밀러, 이건 아까 처음에 보여준 회사의 파이프라인과 다 나오는 것이죠. 등과 함께 셀트리오는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전망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셀트리오는 아일리아의 미국 독점권이 2023년 11월에 만료된다는 점에 착안해 CTP42 개발에 착수했다며, CTP42 글로벌 임상을 성공적으로 맞춰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 왕해나 기자. 왕해나 기자는 셀트리온의 좀 우호적인 기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빠른 소식을 기사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이렇게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이 확실한 회사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일요일 보내세요. 안녕!